난 뇌 뒤에서 흉 보지 않아 원어민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talk behind your back 그래서 표현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어느정도 이해를 해서 외우는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다행히도 오늘의 표현은 이해하기 정말 쉬워요 자 비하인드가 무슨 말이에요 뒤에 라는 말이죠 자 bag은 뭐예요 bag이 등이죠 내 등 뒤에서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되잖아요 behind someone's back 라고 하면 누구의 뒤에서 누가 없을 때에 몰래 뭐를 행동을 하는 거죠 okay behind someone's back 그래서 talk behind someone's back 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험담을 하다 라는 말입니다 talk behind someone's back 근데 talk 뿐만 아니고 다른 행동들도 할 수 있죠 네 그럼 오늘 꼭 외우셔야 되는 문장은 이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난 내 뒤에서 흉 보지 않아 I don't talk behind your back 그들이 내 뒤에서 날 비웃고 있는 걸 알아 그들이 내 뒤에서 날 비웃고 있는 걸 알아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뭐를 알아 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I know 뭐를 알아요 그들이 비웃고 있는 걸 they're laughing at me 자 비웃는 건 at me 가 꼭 들어가야 돼요 I know they're laughing at me 자 내 뒤에서 몰래 behind 누구요 my back I know they're laughing at me behind my back very good 자 behind 누구누구의 back okay 꼭 기억하시구요 you